자 두번째 판입니다. 두번째 판. 2세트. 2세트는 여러분 노란공이 초구를 잡는 거에요. 자리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초구를 잡은 사람이 노란공으로 스타트를 하고요. 당연히 빨간공 뒤돌아치기를 치면 되는 공인데 임팩트가 세죠. 오늘 아 이 6대 1 스코어 잡힌다. 근데 동구 형님이 잘 치시네. 세게 되면. 나랑 안맞네. 뭐가 안맞아요. 그걸 져가지고 내가 BJ를 보기에 들어오는게 아니라 너의 힘이 필요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거지. 너하고 이제 BJ 여기서 맞을 수도 있단 얘기지. 합이 맞아. 만약에 해커친다 다시 들어와. 오 이빨 좀 화해졌네. 하지? 어? 해커치면 다시 들어오는거야? 알았어. 자 여러분들 자 해커한테 기를 모아가지고 편파중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편파중리를 하지 않는데요. 한번 볼게요. 쓰리 벵크샷. 그은. 역시. 역시. 제가 들어오니까 좀 치네요. 어. 그죠? 자. 옆돌인가요? 뒤돌인가요? 째려보는거는 옆돌인데요. 옆돌. 이거를 보드랍게 쳐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조금 탄력있게 치는게 좋습니다. 좀 탄력있게. 이거 움직여도 돼요 여러분들. 탄력있게 치는게 좋아요. 이렇게 탄력있게 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안치면은 에러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씩씩하게 치고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여기다 구석에서 너무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자. 노란공. 노란공. 어떻게 여러분들? 요렇게 보내고. 요렇게 보내고. 내공은. 자. 원. 원. 투. 뚜리. 분리보다는 회전을 주고 치는게 낫죠. 어. 그래. 대구가. 그죠? 분리보다는 회전을 주고 치는게 낫습니다. 요렇게. 그러나. 일적구. 일적구의 힘이 조금 약했나요? 괜찮나요? 이정도면 괜찮죠. 뭐다? 비껴치기죠. 요거 요렇게 내려보내고. 간 다음에. 요놈. 다시 올라가면 내공이 지나가게. 그렇게 칠까요? 아니면 내려갔을때 가는건 좀 위험해요. 올라간 다음에 내공이 지나가는걸로. 야야야야야야. 이걸 안들었구만. 정확히. 올라간 다음에 지나가야지. 내공이 너무 빠르다. 그죠? 내공이 너무 빠르다. 자. 그리고. 강동구 선수. 노란공이죠. 어떻게? 역시. 공설명을 해버렸구만. 내가 또. 과묵이 와버렸네. 자. 공설명하면 과묵이 와요. 제가. 아는가봐. 아프리카 운영자님이 아나봐. 너는 공설명하지 말고 그냥 놀아 임마. 어? 너는 공설명하지 말고 놀아. 그냥 니가 언제부터 공설명했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할때 과묵이가 나와요. 그래서. 자. 왼쪽으로 옆돌 가죠. 앞돌. 자. 왼쪽 앞돌입니다. 여기까지. 원, 투하고 여기서 요렇게 날아가는겁니다. 너무 강하면 안되구요. 이러면 안됩니다. 이러면 안돼요. 이러면 안돼. 안돼. 안된다구요. 너무 강했다. 원, 투해서 너무 강했다. 여러분들. 그죠? 음. 자. 그리고. 자. 레이션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빵추 레이션 서비스에요. 아니면 얇게 끓을수도 있어요. 둘중에 하나인데요. 얇게 끓으면 옆돌 1점짜리구요. 빵추 레이션은 몇점이다? 2점짜리다. 그래서 빵추 레이션 간다. 자. 에? 강동수한테 개털리죠. 저 치면. 에? 맞아요. 키스처님. 자. 그리고나서 이번에 뭐다? 비껴 뒤돌도 있구요. 그 다음에 요러커럼. 요러커럼 더블도 있습니다. 더블이 좋기도 하고 비껴도 다 좋아요. 이거는 뭐 맞아있는거에요. 대신에 이거 쳤을때는 어퍼컷을 조심히 하죠. 어퍼컷. 이거 쳤을때는 어퍼컷을 조심히 합니다. 어퍼컷.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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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컷 조심하라고 했냐 안했냐? 했냐 안했냐? 했냐 안했냐? 어 했냐 안했냐? 했냐 안했냐? 두께형 입천장까지는 게드아 하트 해커형 화이팅 음료용. 요케마 왜그래? 왜 갑자기 별풍선을 보내고 그래? 응? 안 먹을래? 니가 주는거 안 먹을래? 그거 주고 뭐 얼마나 뭐 사달라고 할라고 하지? 안 먹을래. 나는 안 먹을래. 나는 안 먹을래. 응? 안 먹을래 나는. 왜 갑자기 부담스럽다?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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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케마. 응? 우리 오래 만나자고. 오래 만나자고. 그러지마. 응? 자. 자. 땡큐. 요케마. 잘 먹을게. 자. 노란공이죠. 직접 치겠죠. 1접구를 여러분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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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수도 있구요. 그죠? 그러면서 직접. 어우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번엔 뭡니까? 뚜리뱅크샷이죠. 뚜리뱅크. 두루는 자리는 40보다 조금 길어야 돼요. 40보다 조금. 이정도. 이정도. 이정도보다 조금 길게. 이정도. 이정도. 그러면 여기서 코너로. 원. 투. 뚜리. 당점은 상단 코너입니다. 상단 코너. 상단 코너로 코너까지 가야죠. 아. 조금 짧죠. 조금. 더 들어갔어야 하는데요. 그죠? 자. 그리고 해커한테 뭐다? 엽돌 나왔네요. 엽돌. 엽돌. 1접구 어떻게? 이렇게 빼구요. 이렇게 빼구요. 내공. 원. 투. 뚜리.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음. 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가면서 지구 끝까지 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에러가 날 확률이 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좀 깊기도 한데. 이렇게. 그러나. 회전이 조금 빠졌으니까. 들어가죠. 넉넉하죠. 좋습니다. 자. 뒤에 공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공을 치겠죠. 이공을 세워 칠 수도 있어요. 아주.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치거나. 그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에라이. 나는 그냥 이렇게. 뒤돌로 가서. 여기까지 꽂혀가지고. 네. 여기까지 꽂혀가지고. 이렇게 치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워 치기가 좀 나아 보여요. 왜? 얇게 치니까 디펜스도 되고요. 그죠? 얇게 치니까 디펜스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안 맞은 보다.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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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디펜 디펜. 그죠? 좋다. 근데 디펜스를 했는데 이거를 풀어버렸다. 여러분들. 그러면 디펜스 할 맛이 안 나요. 진짜로. 그죠? 자. 요렇게 긁는 겁니다. 요렇게. 자. 이 자리죠. 이 자리. 자. 원. 투. 둘이. 요렇게. 끝나죠. 회전은 많이 살려 합니다. 왜? 왜? 회전은 많이 살려 합니다. 제공이 벽에 붙었기 때문에. 응? 회전은 많이 살려 한다. 끝. 뭐 여지 없어요. 걸리면 들어가는 거야. 여기 딱 걸리면. 그죠? 딱 졌습니다. 아. 편파 방송이라니. 뭔 편파 방송. 뭐가 편파 오져요. 아니죠. 굿 했잖아. 강동선수 들어왔지. 굿. 나이스. 나이스. 자. 원뱅크 걸어치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내공이 느리면 이 사이로 빠집니다. 느리면. 느리면. 좋습니다. 빨라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공. 다음 공. 다음 공은 조금. 조금 헷갈린 공이 왔죠. 자. 이렇게 칠 건데요. 이렇게 칠 건데요. 여기가 구멍이 거의 한강 수준이죠. 예. 빠지면 못 나오는 한강 수준입니다. 예. 여기 굉장히 큽니다. 그죠? 이쪽으로 빠질 확률은 크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빠지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이쪽으로 빠지면. 이쪽으로 빠지는 거는 20점 분들이 많이 하는 거죠. 이쪽으로 빠지는 거는 20점 분들이 많이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빠질 것 같으니까 포로 쳐버립니다. 대단하십니다. 포. 좋습니다. 포. 자. 그리고. 자. 엽돌을 가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죠? 왼쪽은. 아주. 다음 포지셔까지 보는 공이고요. 오른쪽은 쫄릴 때 치는 겁니다. 오른쪽은 쫄릴 때. 한 점만 칠 때. 쫄릴 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포지셔까지 보면서. 자. 좋아요. 좋습니다. 끝. 이번에는. 뒤돌이죠. 뒤돌. 뒤돌. 자. 이렇게 들어가도 뒤로 나올 수 있는. 그러면. 얇은 두께를 쳐야죠. 이렇게 들어가도 맞을 수 있는 거는. 얇은 두께다. 그러나. 자세가 안 나와서. 그쪽은 더 안 나오실 텐데요. 그쪽은 더 안 나오십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강동구 선수 안 나온다고 나와요. 그러면 두껍게 때리면서. 이렇게 보내면서. 원 투. 직접이겠죠. 직접. 직접이죠. 직접. 끝. 나머지. 5점 바리오스. 나머지. 5점 바리오스. 어떻게. 빠앙. 쳐도 되고요. 빠앙. 그죠. 뒤돌 쳐도 되고요. 뒤돌이 맞아있긴 하네요. 아니에요. 오버 안 해요. 오버 아닙니다. 중결승은 이정도 해줘야죠. 그죠. 그리고 오늘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금요일날에 원래 텐션이 업이 돼야 합니다. 내일하고 모레하고 방송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은 텐션을 업해야 돼요. 자. 레이션 없습니다. 레이션 없고요. 비껴입니다. 비껴. 1, 2, 3.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 이 사이로 빠질 수 있다는 거.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이로 빠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정확히 쳐버린다는 거. 나이스라는 거. 쿠시라는 거. 해커 지고 있다는 거. 3대 0으로 강동구 선수가 이기면. 수원영이 5천개 준다고 했는데. 5천개 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자. 뒤돌이죠. 허공에 떠 있다는 거. 어렵다는 거. 집중해야 한다는 거. 1, 2, 3. 4. 여지 없이 맞춘다는 거. 해커 잘못됐다는 거. 자.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게. 이게 말이죠. 지금 10점 뜯어봤는데요. 이게 어렵네요. 이게 어려워요. 그죠? 아. 후꺼이님. 그럴 수 있지. 개 털릴 수도 있지. 뭘. 원래 말이죠. 아마추어 때 해커가. 강동구 선수 많이 이겼습니다. 근데 강동구 선수가. 인타발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면서. 당구가 살벌합니다. 진짜. 와. 제가 봤을 때. 강동구 선수. PBA. PBA에서 우승할 것 같은데요. 진짜. 진짜 우승할 것 같은데요. 1년 안에 우승할 것 같은데요. 느낌이. 느낌이. 이거보다 더 짧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짧았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봤을 때 우승할 것 같아요. 내년 안에. 진짜로. 느낌이 와요. 느낌이. 제가 눈이. 여러분들 눈 보는 눈이 되게 좋아요. 진짜로. write this. scream. 잘. 이번엔 말이죠. 이번엔 말이죠. 이번엔 말이죠. 이거는 칠 게. 여러분들. 진짜 껍질 벗겼또. 인정. 여러분들. 이거 완전 껍질 벗겨 가지고. 뒤뜰쳤다. 완전 인정이죠. 그죠. 이거 완전 껍질 벗겼또. 인정입니다 진짜 인정 근데 껍질 안치고 이 사이로 집어넣는다고? 아니죠?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두께보소 닉네임이 바뀌었네 강두께선수네 강두께선수 살벌하네요 여러분들 와 진짜 껍질 벗겼어 이거보다 더 벗겼으면 좋았는데요 몰라요 저는 자 뭐 가나요? 레이션 가나요? 투! 투 뱅크샷 가야죠 여러분들 투 뱅크샷 서비스죠 어제 술 안먹었으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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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안먹었으면 정확히 사이로 집어넣을거구요 그죠? 정확히 사이로 집어넣을 것이구요 만약에 술을 먹었다 오호... 투 뱅크 안가는데요? 땡기나요 그냥? 그냥 땡겨가지고 이렇게 원 투 원 투 요렇게 크롬 요렇게 크롬 가능하지 가능하지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나 쫑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술 마셨나요? 모르겠어요 두께 조절하는게 시력과 크게 관계하느냐 그렇게 관계 있진 않아요 그렇게 관계 있진 않습니다 자 힘이 없나요 들어가고 나오구요 레이션나오나요? 레이션나오나요? 레이션나왔습니다 비스비스 서비스 서비스 레이션나왔어요 2세트 언더냐고 오버냐고 뭐가 언더고 뭐가 오버인데 그걸 알려줘야지 자 서비스죠 원 투 트리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서비스죠 서비스 과연 다음 공이 뭐가 뜰까요? 요거 1위가구요 요거 1위기 맞으면 1위가고 다음 공은 좋은데 무조건 다음 공 무조건 좋을 수 밖에 없는데 다시한번 다시한번 아하 너무 많이 움직여버렸죠 빵츄레이션이 여기만 왔으면 또 빵츄레이션인데 그죠? 이번에는 옆돌 옆돌 가능하지 자 요렇게 잰다고 요렇게 여기라고 여기 여기 여러분들 여기 자 여기니까 그죠? 자 원 투 요렇게 가야죠 그죠? 자 그렇지 오우 또 어퍼컨 나고 맙니다 또 어퍼컨 나오고 마요 자 그리고 강동구 선수는 앞돌 가던지 여러분들 그죠? 한번 너 2점 남았지 2점 남았지 2점 남았지 2뱅크 한번 맞아 봐 2점 2뱅크로 끝내주마 그죠? 2뱅크 안가네요 그냥 1점씩 천천히 죽입니다 천천히 1점짜리로 두개 두 번 죽입니다 오! 자 원 투 뚜리죠 여러분들 그죠? 원 투 뚜리 자 키스가 나냐 안 나냐 안 나냐 사이로 빠지냐 안 빠지냐 안 빠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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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지냐 안 빠지냐 나머지 1점 마무리 경기입니다 마무리 뒤에 꽁이 보이면 오!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어? 보여 보여? 오 보인다 보여 쪽 나 안 나 쪽 나 안 나 쪽 나? 쪽 나? 아 쪽 날 것 같아 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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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쳐 못 쳐요 이거 뒤돌 뒤돌 가능하지 어떻게 조금 어떻게 빼? 이렇게 이렇게 빼구요? 가능하죠? 어떻게?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렇죠? 힘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맞았어? 끝났어? 다음 경기 3센트 고고고고고고 나는 조금 치지 정국 1번 정국 1번 나는 좀 쳐 여기 앞 여기 치는 사람보다 좀 못 쳐 근데 좀 쳐 나도 죄송합니다 고마워 Lynn